오늘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 또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시작해볼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침묵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대화의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정말 수많은 대화의 기록이 남아있죠.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이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기록들, 이것이 팔만대장경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또 불교인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말과 글을 잘 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말과 글을 잘 부려서 제자들을 깨우침의 길로 인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과 글을 잘 부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균적인 사회인으로 사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불자로서 불교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꼭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렇죠? 심지어 해밍이 같은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속 아닙니까? 해밍이 같은 사람도 나는 항상 글쓰기 어려웠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글쓰기는 바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의 대상, 또 불가능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의 정체를 잘 보면 꼭 이렇게 글쓰기가 항상 어렵고 막막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깨기 위해서, 그걸 벗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닫습니다. 자, 그럼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자 안에는 그냥 캄캄한 어둠만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상자의 옆구리에 구멍을 딱 뚫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자 속에 있는 어둠이 그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슬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물리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상자 속에 있는 어둠은 절대 이 구멍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 있는 빛이 이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왜 어둠은 밖으로 나올 수 없는데 빛은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빛은 바로 실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상자 안에 우리가 연기를 넣었을지 아니면 물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구멍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아마 전부 이렇게 실제를 하는 것은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없는 상태에 이름을 붙인 것이 어둠일 뿐이죠. 우리는 흔히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실제하듯이 어둠도 실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사실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어둠이 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글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 그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를 우린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글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올바른 어떤 판단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도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BTL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이 뱀과 새끼줄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끼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싹 사라지죠. 바로 똑같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바로 우리가 새끼줄을 뱀으로 오해하듯이 이것이 새끼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무엇으로 국어 공부를 했죠? 시나 소설, 에세이, 희곡 이런 문학으로 주로 글쓰기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문학으로 글쓰기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문학이야말로 그 나라의 어떤 글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뜻하지 않은 어떤 편견들이 생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는 글들이 문학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글쓰기 세계의 전부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학 글쓰기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글쓰기 세계예요. 바로 예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쓰는 글들을 보면 회사에 가서는 보고서, 기획서를 쓰죠. 또 공적, 사적으로 많이 이메일을 또 씁니다. 또 우리가 한 일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쓰기도 하고 어디 또 취업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소서 같은 걸 쓰죠. 우리가 이런 글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실용 글쓰기, 업무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술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술의 세계죠. 여러분들 예술의 세계와 기술의 세계의 차이는 뭘까요? 예술의 세계는 되풀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반복성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술의 세계는 반복할 수 있어요. 어떤 법칙과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글쓰기들은 재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바로 이 매뉴얼과 법칙을 잘 이해하면 누구나 평균적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업무 연구 쓰기, 실용 글쓰기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글은 누구나 잘 쓸 수 있어. 법칙과 매뉴얼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경영해 나가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로 저는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 글쓰기는 문학 글쓰기가 아니고요. 공식 매뉴얼 패턴 이런 법칙을 잘 알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세계죠. 저는 글쓰기를 배우는 것을 운전면허 따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도 다 공식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한 번 따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운전할 수 있잖아야죠.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우리가 매뉴얼, 공식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평생을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잘해서 여러분들 이런 글쓰기의 매뉴얼,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그 공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양문학권에서는 글을 잘 쓰려면 세 가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 겸 문인인 구양수의 삼다를 읽었는 말이죠. 첫 번째 다독 많이 읽어야 된다. 두 번째 다작 많이 써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상량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글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독, 다작, 다상량 이 세 가지를 단순하게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글쓰기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책을 참 한 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부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도 어렵죠. 그런데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대체로 뿌듯함이 남을 뿐이죠. 고생고생해서 읽었는데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하다고. 콩나물 실에 물을 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쭉 빠지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습기가 콩나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들을 깊게 하고 또 지식을 넓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왜 남는 게 없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한 가지를 빼놓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냥 뿌듯함 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무조건 많이 쓰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수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수영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수영을 하는 자세, 바로 영법입니다. 수영을 하는 자세를 정확하게 배우고 수영을 해야만이 수영 실력도 늘고 또 운동 효과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법이나 이런 자세를 배우지 않고 그냥 개염식으로 막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실력도 늘지 않고 절대 어떤 운동에도 몸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지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영법처럼 무언가를 잘 알아야만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것이 비로소 결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글쓰기와 말하기를 제가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친한 지인들이나 이렇게 마음에 맞는 상대랑 대화할 때는 정말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팝콘처럼 막 튀어오러져요.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뇌가 극도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딱 앉게 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릿속에 하해지죠. 뇌가 극도로 비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 말하기나 글쓰기나 전부 언어를 매개해서 하는 행위인데 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뇌가 활성화됐다가 글을 쓸 때는 비활성화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글쓰기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과 말 사이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다 말을 해도, 발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과 글 사이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전부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 가운데서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우리는 따로 선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별의 기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 상태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별을 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막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글쓰기로 이어지지 않는 거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들어가야만이 바로 이 생각은 비로소 이제 쓸모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성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관통해야 될 것들이 바로 구성인 것이죠. 모든 글, 모든 생각 속에서는 마치 한 채의 집처럼 구조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용을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목적에 따라서 이 내용들의 어떤 선우, 선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또 선택하는 이런 구조와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 구성을 알아야만이 결국 우리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설과 번역가로 유명한 안정혁 씨 같은 사람은 글쓰기는 집찍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뭔가 갖춰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죠? 그죠? 어휘력도 좋아야 되고 문장력도 좋아야 되고 또 표현력도 있어야 되고 또 문법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절대 먼저 공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점점 글쓰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글쓰기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시간을 쓰지 말고 구성을 배우면 글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계속 쓰면 저절로 어휘력, 문장력, 표현력, 문법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연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구성을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 4단 구성, 기승전결,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구성을 배워서 뭐에 써먹었습니까? 시험볼 때 써먹었죠. 그렇죠? 딱 예문 내주고 다음 예문은 구성의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딱 사주선당 문제력이 딱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 구성을 써먹었죠. 그런데 시험보기 위해서 구성을 배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구성은 올바르게 독서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글을 쓰기 위해서 배운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이 구성을 거기에 연결시켜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의 원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글쓰기인들 이렇게 뭔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바로 이 구성을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구성을 글쓰기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단, 4단, 5단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성에 대한 그냥 세 가지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기 발단, 시작을 해야 되죠. 결결, 결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를 본 하나로 보느냐, 두 개를 보느냐, 세 개를 보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을 이어가고 마무리를 하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시작, 중간, 마무리를 안다고 해서 글쓰기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걸 글쓰기를 연결하려면 시작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간의 특징은 무엇일까? 마무리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의 특징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글쓰기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작은 뭘까요? 자, 시작은 한마디로 피싱, 낚시입니다. 시작에서 우리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낚아채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습관을 보면은 금방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 읽을 때 뭐 보고 기사 선택합니까? 제목 보고 선택하죠, 그렇죠? 헤드라인이 끌리는 걸 보고 그 기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한 30초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 끝까지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글은 끝까지 읽게 되고 어떤 글은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이죠. 다른 글로 넘어가 버리죠. 바로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읽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 갈림길을 좌우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 글의 임팩트입니다. 주로 이 임팩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거야. 바로 이 중요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정말 재밌네, 바로 흥미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흥미롭거나 무언가 독자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어야만이 나의 그런 독자한테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끝까지 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자들은 어떤 글을 읽을 때 30초 안에 그 글의 임팩트, 매력을 느껴야만이 3분간 집중할 수 있고 또 3분간 집중해야 30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이 누군가한테 3분간 집중을 받거나 30분간 지속적 관심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최초의 30초인 바로 시작 부분에서 바로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독자의 관식 확미를 낚아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알리바이를 바로 이 시작 부분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중간은 무엇일까요? 중간은 바로 리즈닝,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을 했으면 독자에게 관식 확미를 낚아챘다고 한다면 그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실, 사례, 통계, 인용, 비유, 논리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인터넷 뉴스에 보면 낚시성 제목 기사를 보게 되죠. 제목에 끌려서 딱 들어가 봤더니 안에는 허당인 기사를 만나게 되죠. 이건 뭐냐면 바로 피싱은 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글이 됩니다. 이런 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속았구나. 그냥 이 글에 대한 신뢰도가 와장창 무너지죠. 바로 우리는 중간에서 바로 이런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마무리는 뭘까요? 마무리는 단순하게 그 글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글을 읽은 사람에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글은 비로소 그 사람의 어떤 뇌리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피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리즈닝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앞에 이니셜을 따봤습니다. 피레미, 여러분들 피레미 아시죠? 주로 민물에서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작고 임차한 물고기를 여러분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피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야 돼. 마지막에 메시지를 던져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은 바로 글쓰기의 원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지금 보시는 예문이 있습니다. 이 예문을 보면요. 이 예문에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영국의 케임부지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바로 장하주 씨입니다. 이 장하주 씨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6살 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생활비를 벌어오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6살 난 아들한테 더구나 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경제학자가 돈을 벌어오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 글을 읽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죠. 바로 강력하게 바로 피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왜 자기가 6살 아들 진규한테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돈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고 또 부모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아이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근거를 들으면서도 이 장아준 씨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분단에 보면은 내 얘기에는 여러분이 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글은 독자와 대화를 하는 글입니다.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는 그런 지점들 있죠?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들을 알아채줘야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승복할 수 없지?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번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한 반박근거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6살 먹은 아이한테 돈을 벌어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약색바른 구두닫기 소년이나 혹은 돈 잘 버는 행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핵물리학자나 아니면 내수술 전문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절약되는 돈을 보고 희축거리는 것보다는 아들의 교육에 투자한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는 근거를 제시하고 3번에서는 반론, 반박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4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렇게 엿살하는 아들 진주한테 돈을 벌어오게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다. 뭐냐면 개발도상국가에게 대대적인 무역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무역 자유는 무조건 좋은 거 아냐?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통념들이 딱 깨진 것이죠. 이렇게 이 글은 피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즈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메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글은 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싱을 하지? 어떻게 리즈닝을 하지? 어떻게 메시를 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글을 쓰세요.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초고에서 가장 피싱에 적당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은 글의 시작은 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맨 앞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피싱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리즈닝과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를 쓰고 퇴고를 할 때 바로 이 피싱, 리즈닝 메시지, 바로 이 구성의 원리를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걸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지어놓은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은 코끼리처럼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냉장고에다가 코끼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끼리 냉장고에 지어놓은 법 알고 계시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저의 이 얘기를 듣고 웃는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들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전설의 아재개그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이렇게 우리가 농담을 생각해서 이렇게 집어넣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데려갈 사이즈만큼 잘라서 넣을 수밖에 없죠. 결국 바로 이 선별의 과정이 필요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콘텐츠, 아이디어, 텍스트를 재료로 해서 글을 씁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어떤 내용들을 콘텐츠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텍스트는 이미 활자가 되어 있는 자료들 이런 걸 갖고 우리는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사과시와 같은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시를 둘러싸고 넓게 과욕이 형성되고 있죠. 이 과욕을 우리는 참조라고 합니다. 제가 선별을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과시를 중심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우리는 선별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핵심이 무엇인지, 참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바로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제대로 된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핵심이란 말은 영어로는 코, 키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우리말 유의사전에 보면 골자, 요점 중에 이렇게 다양한 뜻을 쓰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바로 용건 그리고 이유와 근거입니다.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최종적 결정, 궁극적 판단이 바로 용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결정 판단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법문을 보시면 부처님의 법문에도 전부 다 결정 판단입니다. 부처님은 이 결정 판단이 아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해주고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해주고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아마 보고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보고 내용이 모호하고 중구난방이 되면 여러분들의 상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건이 도대체 뭔데요? 용건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용건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용건을 주고받기 위해서 바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건만으로는 읽는 독자를 충분히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용건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유와 근거입니다. 근거는 사실, 사례, 통계, 인용, 비유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케이스가 바로 근거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죠. 추상화 보편화는 바로 이유. 바로 논리 개념 추론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유와 근거로 용건을 설득하는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한 편의 또 칼럼입니다. 배달앱 셀카봉의 슬픈 이메이라는 칼럼인데 이런 칼럼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용건, 이유, 근거가 나타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서는 도대체 어떤 결정의 내용, 어떤 판단의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는 보시면 디지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어떤 말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단질시대가 찾아왔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용건입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어서 소통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어. 이런 결정 내용, 판단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것만 들었다고 쳐보세요. 야, 디지털 사회가 돼서 요즘에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 소통이 잘 안 돼. 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런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용건만 전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용건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 배달앱은 배달앱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도 손가락 터치만으로 음식 배달할 수가 있어. 셀카봉 때문에 사진 찍어달라고 하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자,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맞네. 정말 그러네. 정말 우리가 이 배달앱이나 셀카봉 같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말이 사라지고 있네. 금방 알게 되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 속에서 바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설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용건과 근거 이유가 있는 글은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글은 누군가가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알고 바로 구성과 핵심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갖고 한 편의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글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말은 글이 되었고 그 글이 25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글도 부처님의 본문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